장례식 도중 하루 전 무선 호출기 폭발로 사망한 대원에 추모를 하던 중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가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무전기들이 대량으로 폭발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해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450명 이상이 부삼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발한 무전기와 같은 장비들은 약 5개월 전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로 인해 사망자는 12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방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단인 사상자가 속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 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태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인 이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전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이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겸이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부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